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내일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이 14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모레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하늘빛이 흐려집니다. 늦은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사이 그 밖의 중부와 전북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대체로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춘천 0도,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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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